아빠가 살림을 하면 요리를 잘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챙겨 먹이는 게. 모르는 것들도 있고 초반에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죠. 아이 보면서도 집안이 챙기기 힘들죠. 어차피 제가 서현이하고 유준이하고 있어야 되니까 기초적인 건 좀 알아야 되니까. 자는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하고 계셨네요. 니들이 아주 난리구나. 어른 같으면 벌써 깼는데 계속 그러면서 자고 있구나 아주. 어제 좀 늦게 잘랐어. 하지마 하지마. 도와주러 오신 분 아니세요? 아니 잘 수 있을 때는 자게 냅두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. 언제 자게요? 나중에 맨날 일찍 일어나야 될 텐데. 어 그래 야 넌 말 잘한다. 이리 와 이리 와. 자 반가워 그래 아이야. 눈이 이렇게 주먹구멍하네. 이름 뭐야? 아이소연이요. 아이소연이구나. 아저씨 이름 뭔지 알아? 골아저씨요. 어 김골아저씨야. 아저씨 알아? 뭘 알아 니가. 아이고 뭐라고. 오늘 본거지 처음. 아 김골아씨 아빠 미소 나오는데요. 그렇게 활짝 웃다니. 그러니까 제일 좋은 표정. 이제까지. 텔레비전 본 중에. 동생이 많이 오네. 서윤이 이거 오늘. 아 그래요? 입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레깅스네. 이거 위에다 덧입해요? 아니요 아니요. 아 이걸 벗고? 네 제가 안에 런닝 드릴게요. 그래 그래. 어? 유치원 재밌지? 응? 네. 너 무슨 반이야? 서윤아 입자. 아휴 너 이제 뭐 다 컸구나 아주. 다 컸네. 어? 지금 단추 있나? 아 단추? 단추 없어. 그냥 벗으면 돼. 그래 아휴 야 너. 어 그래 그래 그래. 이렇게 벗어 넌 또. 이거 있어요. 넌 입고 있는데 왜 넌 입고. 이거 안 하고 갈아입히는 거예요? 이거 뭐예요? 아니 며칠쯤은 이거도 되잖아요. 아 던지면 덥죠? 어 그치? 던 입는 걸 왜 이렇게. 또 딸을 안 키워보셨어요? 남자애들은 그냥 위에 벗기고 그냥. 그래 그래 그래. 여자애들이니까. 여자애들은 전 아이에는 입기 싫은 옷 입고 싶은 옷이 있어요. 네. 저는 위로 벗을 줄 모르고 아래로 벗어요. 어 뭐야? 저는 요걸 아래로 벗어요. 아래로 벗어? 어 그래? 원래부터요. 원래부터 그랬어? 응 그래 그래 그래. 자 원래부터 그랬어. 하던 대로 해. 원래 자. 이게 자자자자. 자 이봐. 어휴 너 이제 다 컸구나. 너 이제. 너 진짜 다 컸다. 응 그래. 김구라 씨가 말을 많이 하니까. 아이가 더 집중해 주는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힘들어서 말하기도 싫거든. 집에서 말 안 하세요? 자 이거 입자. 핑크. 어휴 좋아. 잘하고 있어. 어 좋네. 야 너 오늘. 계속 마.